우리 회사에서 아무래도 식사를 제공을 해 주다 보니까 제일 맛있고 제일 비싼 걸 먹어야겠다. 그래서 이 식당에서 제일 비싼 메뉴였어요. 선배들 때문에 상한선이 정해졌다는 얘기가 진짜인가 보네. 나는 이걸 하루에 막 두 번씩 먹었어. 진짜로? 한 1시간 지나면 또 금방 배고 보고 막 그래. 그런데 우리가 그때 정해져 있는 저녁 시간은 딱 있었잖아요. 그것도 좀 나중에 정해진 것 같아. 선배들 때문이었어요? 선배들 때문이었어요? 우리가 시도 때도 없이 먹어가지고. 나는 진짜 하루에 거기서만 두세 끼씩 먹었어. SM의 역사를 많이 쓰셨네요. 상한선도 선배들 때문에 정해졌고. 저녁 시간도 선배들 때문에 정해졌고.